마치 나는 것과 같아 해서 많은 분들이 날아차기 혹은 날라차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뛰어옵차기는 뛰어 높이 떠서 체중을 실어 타격하는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실제로 이 기술을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뛰어옵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상태에서 땅을 박차고 오른 무릎을 가슴 높이로 접어올리며 몸을 측면으로 틀며 도약합니다. 왼발을 끌어올려 상체와 함께 비스듬히 완전히 웅크러진 자세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발을 차는 순간 몸의 힘을 일시의 발쪽으로 보내어 타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왼발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쳐지게 되면 몸이 웅크러진 자세가 나오지 않아 몸의 힘을 발쪽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타격력이 약하게 되고 엉성한 자세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웅크렸던 상체와 접었던 오른발을 쭉 뻗으며 발을 찹니다. 마지막으로 착지해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착지해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